아 아니 어떻게 두사람이 같이와 살 떨리게? 살이 떨리긴 떨리니? 아 도대체 무슨일인데 또 이렇게 화가났어 무슨일? 또? 어우 기겨막혔어 무슨일인지 니가 더 잘알거아냐 오면 온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그랬어 야 도진우 너 지금 뭐하는거야? 왜 내가 뭣도 잘못했어? 이거 말고 또 있어요? 나한테 줄 반지 어? 당신 어머님이 돌려달라고 찾아왔는데 나한테는 이거밖에 없어서요 아무리 없다고 내가 말해도 안 믿으시니 당신이 확인 좀 시켜드려요 아 뭐라고? 뭘 잘했다고 째려봐 산건 아니까 발뺌하지 말고 졌어 안 졌어 그것만 말해 두둔할 생각하지 말고 발뺌도 안 할거고 두둔할 생각 없으니까 진정하고 잠깐만 기다려 야 저 저 아 어 어 어 세상에 미쳤어 미쳤어 아무리 돈이 싸고 못 들어줘도 그렇지 누굴 끼워준다고 이걸 사? 지나가는 개 발가락에 끼우면 끼웠지 얘 손가락엔 이 반지 절대 못 끼워 아직 못 줬어 받아줘야 주지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있으니까 생사람 잡지마 겨우 저거 줬어 저거 아이고 아주 그냥 꼴값들을 떨고 있어요 어디서 걔 그지 같은 거랑 걔 호구 같은 게 소꿉놀이를 하고 있어 아 이게 더 싫어 알사탕이 더 싫어 아우 너 그건 왜 받아? 어디서 가정스럽게 생쇼를 하고 있어 아닌 척 모른 척 알사탕 끼고 앉아서 결코 다이아반지 받아낼 거잖아 날 좋아하는 척이라도 좀 하란 말이야 그래야 내 협박이 먹히지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죠 당신 어머니가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4억 8천짜리 반진 됐고요 우리 어디 가서 근사하게 저녁이나 먹어요 어? 저녁? 아 저녁이라니? 왜 둘이 저녁을 먹겠다는 건데? 기다릴 테니까 얼른 가서 준비하고 내려와요 어 어 알았어 금방 준비하고 올게 야 도진호 도진호! 야! 어?